자 수능이 끝나고 난 후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생겼죠. 과목별 난이도 이슈이기도 하고 오답 관련 얘기들도 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올해는 N수에 관련된 결심들이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.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어떻게 공부하세요?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? 라고 하는 걸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최근에 N수를 결심하게 된 한 친구의 상담 글을 좀 보고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감정이 요동을 치더라고 아 이건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N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결심들이나 그런 고민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현상이겠구나.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? 그래서요. 제가 그 상담을 요청한 친구의 글은 공유해둘 수는 없고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답했었던 그 편집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편집글이기도 해요. 부디 저는 이 편집글을 그냥 읽고 사라질 테니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래 댓글창에도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요즘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다양한 면으로 이왕 결심을 한 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아주 용기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. 서로의 위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N수에 대한 어떤 마주침을 목도하고 있는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 편집글을 읽어만 드리겠습니다. 제 상황이고요. 제 편집글입니다. 할 줄 아는 건 축구와 농구밖에 없었어요. 초등학교 때도 55명 중에서 52등 했었고요. 불의의 사고로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공부도 할 줄 모르고 나에게 유일하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게 해줬던 그 운동 그것마저 다 사라졌고요.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이 아주 혁신적인 반장선출 제도가 있었어요. 그것 때문에 공부 꼴대였었던 제가 반장이 되게 해주신 그 후에 그 제 삶은 한 번에 한 번에 달라졌죠. 그래도 그래도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도 사립학교를 해서 등록금이 엄청 비쌌습니다. 엄청났습니다.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에게 절대 손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사기를 맞아서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그나마 있었던 아파트도 날라가고 쪽방에서 생활했고요. 우연히 학원 강사의 길에 들면서 학교와 학원을 좀 병행하면서 추억 돋네요. 모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2001년에 입학했었던 저는 12년 만에 학교를 졸업할 수 밖에 없었어요. 힘들었죠. 그래도 그래도 그 세월 동안 강사 경력을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갈 수 있었죠. 그래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나보다 젊은 스타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죠. 하루에 초등고등학생들 10명도 막 못 가르치면서 나는 언제 나는 언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불안감에서 살았죠.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 악물고 끊임없이 자료 모으고 교제를 이것저것 만들어 봤죠. 강사 경력 15년 정도가 되어서야 메가스터디에서 전국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.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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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러분 여러분 삶이요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비극이에요.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 힘든 거죠. 고민되고 가까이에서 보면 근데 삶이 좀 멀리서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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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 돼요.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공유하고 싶어요. 싶었던 말이에요. 가까이에서는 정말 비극이지만 멀리서 그래도 보면 희극이라고요. 내 눈앞에 가까이서 봤었던 눈앞에의 사항들도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 흘러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큰 산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러면 지난 눈앞에 있었던 모든 사족들은 결국 나중에 희화화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.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힘든데 눈앞의 것은 다 비극일지라도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이 될 순간 을 위해서라도 절대 삶과 도전의 끝을 놓지 끈을 놓지 마세요. 당장은 부모님한테 미안하죠. 근데 그 미안을 짓을 하세요. 괜찮아요. 저도 해봐서 알아요. 뭘 아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면은요. 부모님은 더 한해 사무쳐 하세요. 그러니 당장은 부모님에게 더 미안한 짓을 하세요. 부모님이 미안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미안해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눈앞에 힘들어 보이는 작은 사항들보다 더 큰 산이 되어서 그 작은 것들이 웃음의 대상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위해 절대로 도전의 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. 김지영 강사들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혜주